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초밥이랑 우동 준비했고 튀김들도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마실거는 보리차 아마도 꼭 꼭 같이 먹으면 꼭 먹기야해요 오즈니의식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먹으니 맛있게 먹어요 근데 다시 먹으니까 안 먹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먹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연합자 맛있다 깻잎 너무 맛있다.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양념장 ㅠㅠㅠㅠㅠㅠ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맛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1,2,2,3 한입이 더 먹으면 더 맛있어.. 소스에 가득한 맛 보기에는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안녕